잘하네 아 무승부 좋습니다 왜 나갔지? 왜 나갔어 유? 왜 나갔어? 뭐지? 실수로 나갔다고? 들어오세요 뭐야 야 우리밖에 없어 나가 나가 아이 뭘 죄송해요 닉네임 종갓나 됐어 게임에서 나오세요 우리팀 나왔습니다 안 나온 사람 있는데? 온라인 게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나와 있는데? 저도 나와 있는데 나야 그러면? 저 반대편 팀에서 안 나오신 분 있나 본데요? 준비 메인화면까지 나와주세요 준비 되시면 서버를 오세아니 말고 US로 한번 해볼까요? 오세아니야 오세아니가 제일 좋은 서버야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US하면은 못해 못해 다시 만들어야지 저번에 해봤잖아 당연히 거리상으로 그 태평양이 더 먼데 아시아 서버를 좀 만들어주세요 아시아인은 이거 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나봐 그쪽 팀 누구 게임에서 안 나오거나 지금 차 고르고 계신건데 누구지? 누구지? 파티를 다시 파볼까요? 그래야되겠다 파티 다시 팔께요 파티 다시 팔께요 파티 다시 팔께요 에러 났나봐요 그러면 다 나왔는데 안되면 에러 난겁니다 네네 지금 마틴형이 초대해줄거에요 형님 재미좀 있으십니까 재미좀 있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진짜 손가락에 피를 피를 흘리는 연습을 하면서 아직 모자랍니다 마틴형 꿀재미래 손톱 빠질때까지 연습해야지 나도 점프 뛸때 루스되는거 잘잡아야되겠어 난 예측해가지고 점프를 뛰어야겠다 예측을 해가지고 형 나가요 오케이 샷 와우 와우 야이씨 너 쿠나 너 쿠룩꾸너 포룩 탁 아니 포룩 아니네 포룩 아니네 제대로 쳤네 저 포룩이면 서動 이 인생 로또 사도돼 나 못쳐 형 히가 안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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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으으 counseling 너무 멀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x2 그냥 멈춰줘요 그냥 하프라인에서 못 넘어오게 하죠 우리가 여기 안에서 우리 구역을 만들자 오케이 알로보쿠나 하쿠나 마사타 설마 아니지? 아니다 야 나 키가 안돼 야 키가 안돼 키가 그렇지 됐다 됐다 나이스 야 진짜 하이에랑 방금 전에 약간 자칼 같았지 틈바구니 보이자마자 그냥 귀신건 야 쿠나 그 옆에 있었네 가이드라인 따고 있었네 아니 아니 쿠나님이 맞았으면 이거 안들어가는건데 잘했어 나이스 옳채 아아 싸발 아 진짜 깝깝다 그냥 3대0인데 저거 어 됐나요? 됐나요? 어 왔다 왔어 아이 깝이야 아이씨 아이씨 아쉽네요 아 아 이건데 잘해 잘해 잘했어 밖으로 치자 방코드에서 나가자 이제 자칼 야 잠깐만 이게 뭔가 꼬여 뭔가 꼬였어 몸이 그거 있지 오락하다가 몸 꼬이는거 아아 차 박살났네 아 이거 진짜 굴러가는거 너무 사기야 야 쿠나 옳지 형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앗 어 동시에 같은 공으로 자 뛰어 야 내가 올릴게 자 그러 아이구 아이구 점프 뛸걸 나 무서워요 유레카님 죽였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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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스나 스나이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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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씨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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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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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이상하쥬 자아 어 아 아.. 어! 와아아아 씨.. 까비 까비 살려줘 야 됐다 그렇지구나 나이스 나이스 짜옹 나이스 나이스 이달을 위해서 부스터를 먹어놨다 아.. 또 상황 갈까요? 무서워 죽겠어 언제 상황 갈까요? 기복 존나 심해 개씹 기복 미친.. 미친 기호 진짜.. 하하 내ître 밀어.. 밀어버려 좋아좋아 좋은자세야 띄웠다 띄웠다 아 잘하네요 다들 상한가 때는 진짜 잘한다 상한가 때는 날아다녀 말도 안되게 잘하네 연습을 많이 해서 기복을 좀 줄입시다 그래그래 좋은 다이너 선택이야 부사님 나가세요 다이스 한번더 뻥 아 깊은끝 다 하다갖고 아 기복 왔다 아 아 진짜야 아 아이고 막해지 오오오오 가자쿠나야 우리 받어 가운데로 보냈다 불안한데? 우리 점점 우리쪽으로 나이스 열렸다 열렸으요 열렸으요 나이스 반대로 쳐버려 이게 제일 무서워 연습 연습 연습시켜 강제로 사자는 자기 새끼를 거시기하지 않는다 와아아아 마틴용 야 가운데 그렇지 나이스쿠나 완벽해 볼백드야 볼백드 굿드야 굿드 아 좋아 형 나와요 형 나와요 나와요 간다 오른쪽 민나 민나 죽이며 야 유레코 죽일게 어 왜 저렇지 그렇지 왜 가르쳐버려 오오오 아이아이아이 한참 더 민나상 민나짱 어 어 나이스 잠깐만 이거 잘못됐는데 잠잠 우리쪽으로 가 불안해 죽겠어 불안해 죽겠어 분명히 주황색 두개가 공 앞에 있는데 잠잠 우리쪽으로 그렇지 나이스쿠나 그렇구나 아아 왔다 왔다 이거 아아 진짜 아파 호흡 Jingle 스 moderate 나이스 richness Previously 와운 형이 갈게 가운데로 가 크나야 넌 꿀맛만 봐 맛있는 꿀맛만 봐 아 나 없어 부스터 없어 바이시컬킥! 없다 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있잖아 이렇게 해야 재밌지 어차피 우린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연습하는거잖아 연습경기잖아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적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략하는 아 팀원의 말을 믿은 것도 단점인가요? 그럼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탈이지 아 너무 탈이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아이고 오우 아우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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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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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바다가 바다가 헙 나이스 아아 꾹 안 되고 안 돼 안 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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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초! 안 돌아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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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돼, 안 돼, 짜발, 아아! 와, 뭔가 이렇게 두께 갔지? 이거를... 똑같다, 쟀다, 이거. 그러니까, 초 왔다, 뭐. 아, 고고 형이 백업 잘 와지네. 야, 받어! 받았습니다, 뭐야. 아이, 까비. 없어요. 어이, 개빌리보. 유레카를 죽여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떠오른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오, 샷. 가, 가, 가. 셋, 셋 다 가. 아이고. 오오. 야, 잠깐만, 뒤로 빨리 와. 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 ㅅ. 잔치. 아, starve. 빨리 와! 빨리. 아뇨, 아버지. 급정보를 못해가지고 손이 박으면서. 야, 드리블 할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거기서 하면 안 돼. 그렇지! 아 개까비 괜찮아 지금 중앙볼에서 잘 안 넘어오네 우측차 가게 해야되는데? 나이스 럭키짱 간바때네 간바때네 아 저기 뭔지 알았다 유레카는 왼쪽 캠벨은 오른쪽이야 아.. 이런식으로 할수 있구나 우리는 왼쪽으로만 가야되네 우리도 국만타라가면 돼? 형 아닌거 같은데 그래? 여러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 어 이거 위험한데? 안위험해 형이 걷어낼게 아이고 나이스 셋이서 다 걷어낼게 형이 콜로 죽여! 아흥 야 하늘 나냐 슈퍼맨이네 잘해야지 어 맞다 공을 다 피해갈 사람들이 잠깐만 내가 날려다가 어 1대1? 어 안되지 진짜 잘 모델 아 진짜? 모델보고야 축하해 생일 생일 축하 기다려봐 이거 이기고 이거 이거 이겨서 너한테 생일선물로 줄게 이번판 이기는걸 너한테 생일선물로 바친다 안보 그렇게 생일선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잘했어